1.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것이 낫고 셋이 하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따로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신앙도 삶도 어떤 일의 도전도 함께하는 그런 분들 되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동물을 일으켜 세운다 다시 말해서 좌절과 절망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났지만 그러나 함께 있으면 새로운 소망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금년 참 힘든 한 해였고 눈물 나기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두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금년 초에 아 올해는 끝날 거야 벌써 2년이 지났잖아 두 해가 지났으니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 핑계들이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분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이 쓰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합심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합력하면 합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상 수고의 좋은 결과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력하면 각자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면 합력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연합하고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속장으로 인도자로 각부 부장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 이 일을 위해서 너 희생할 수 있겠느냐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꼭 집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다 울림으로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명감 없이 사명감 없이 일을 감당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면 나는 꼭 맞추고 말겠다 꼭 완수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아름다운 열매로 매듭 지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어주시고 그 일 감당하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최선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12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 있다면 한번 분투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려면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제를 보면 끝부분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합력은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그곳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분들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합력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 어려운 이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본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언제나 목격하는 현상입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히고 죽어지고 썩어져야 그 똑같은 이삭을 내고 그 이삭 안에서 많은 열매 똑같은 열매를 다시 내는 것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생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셔서 가정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품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존중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누구도 없을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자구하는 마음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빠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분은 좀 천천히 가시고 그리고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함께 보조를 맞출 때 그때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원 15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하는 일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충고를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그에게 함께 나눠줄 때 여러 사람의 힘을 합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성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조화 조화는 무엇입니까? 하모니, 조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입니다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공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우리는 조화라고 하고 그 조화를 통해서 공동체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베르벨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열쇠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열쇠 깎는 걸 배웠는데 목공실에 가서 줄로다가 열쇠를 깎아가지고 무기구도 열어보고 다 열어봤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캬바라에서 놀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고참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저녁이면 가관입니다 지르박, 도로또, 차차차 군대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기술인데 그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와 하모닉,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양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조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프랑스에 가서 미술관을 다 다녀봤는데 그 미술관의 작품 중에 세잔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후기 인상파의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현대 회화, 현대 미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만큼 이 폴 세잔느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잔느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에 미술에 출품했다가 낙선을 한 사람들이, 낙선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후기 인상파, 인상 안 좋다, 인상파, 후기 인상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불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세잔느는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당박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예술과 내면을 일치시킨 사람은 세잔느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작품에는 그의 내면이 그렇게 짙게 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잔느는 그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늘 그냥 휴지통에다가 그림을 갖다가 맨 처박기가 일시입니다 그러면 세잔느의 아내가 그렇게 확 집어넣은 그림을 주워다가 다시 그 화실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세잔느가 그걸 보고 다시 영감을 얻어서 다시 그것을 덧칠하고 완성해서 그 위대한 예술품이 그렇게 남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가 잘못 그렸다고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서 그 그려놓은 그 그림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현대회화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내가 그림을 잘 모르는 아내지만 그러나 당신 마무리를 하고 마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가 팽개친 그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던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류의 명작들이 있기까지는 남편의 절망과 고뇌를 이해하려는 아내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잔느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시원치 않습니다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하면 호응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목사님 참 좋아요 이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용기를 내게 하고 다시 뛰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렇게 마침을 훌륭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마침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더 큰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남은 한 달 마지막 협력 잘 하셔서 우리 교회 정말 소망 있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천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리야 아멘 어릴 때 나가서 눈싸움 하죠 눈싸움을 하면 손이 빨갛게 되고 나중에는 이 손이 꽝꽝 얼다 못해서 후끈후끈한 느낌까지 오죠 그러면 꽝꽝한 손을 가지고 집에 얼른 들어와서 엄마 등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죠 그러면 엄마가 아주 자지러지게 놀라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십니다 그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런 못된 짓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어떤 한 구석이라도 내놓으면 그것은 손만 녹이는 것이 아니고 언손만 녹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미소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용기와 희망을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부어넣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온풍기를 좀 틀어놓으려고 했는데 벌써 오셔서 틀어놓은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온도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까지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어두운 얼굴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 할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을 모르는구만 당신은 당신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따뜻한 교회는 옆에 앉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우리 교회인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교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은 산이야 문제없겠지만 높은 산을 등정하다 보면 이런 만년설이 있는 빙하가 있는 높은 산을 가다 보면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런 구동이 그런 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없이 혼자 빠지면 그 사람은 100%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구동이가 아무리 깊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실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는 그런 정말 막막한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화를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서로를 돕는 그런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출국기 17장 10절로 13재를 보면 여우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곡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레노아 그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모세 혼자 올라갔으면 죽을 고생했을 것입니다 손이 어떻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손이 이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또 올리면 또 가고 내렸다 올렸다 하면 그 승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동참했습니다 붙들어 올려줬습니다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합력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영적 싸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합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도움 도움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팀워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세 사람의 힘을 합해는 능이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협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아주 산악과 힘센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개미떼 병정개미 이 개미떼가 제일 무서운 존재 그래서 이 개미가 아주 조그만 벌레인데 수십만 마리가 수백만 마리가 함께 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아주 몸집이 산만한 코끼리도 사자도 얘들만 딱 나타나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연합의 힘, 단결의 힘, 협동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아무리 미미한 힘일지라도 서로 연합하면 큰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합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연합하면 좋은 교회 됩니다 나라도 국민들이 연합하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합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133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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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